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지금부터 골라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띠아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이 친구가 끌리네요 제발 악마가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오늘의 고잉 세븐티는 마피아와 클루가 결합된 게임입니다 클루는 살인마피아 범행 도구 범행 장소를 추측하는 게임으로 살인마피아는 마피아 3명 중 1명 범행 도구는 9개 중 1개 범행 장소는 6곳 중 1곳입니다 총 4라운드로 진행되는 게임은 신문과 추측 마피아 게임을 총 3라운드 진행 후 마지막 최종 추측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신문과 추측을 통해 원하는 인물을 최대 1분간 1대 1 신문할 수 있으며 신문이 종료된 후 진행자에게 본인의 추측을 공유해야 합니다 진행자는 해당 추측에 대해 모두 맞췄을 경우 동그라미 일부만 맞췄을 경우 세모 모두 빌렸을 경우 X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추측에 성공한 시민이 있을 경우 진행자는 누군가 추측에 성공했음을 익명으로 공지하게 됩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추측에 성공한 시민이 있을 경우 해당 시민이 상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추측에 성공한 시민이 없을 경우 살아남은 마피아가 상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추측에 성공한 시민과 살아남은 마피아가 없을 경우 상금은 사라집니다 오 저거 뭐야? 그 혼자 앉으려고 하는 거니까 마피아네 자리 마는데?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승관아 앉아 작전 흡연 씨 아 정말 오늘 이렇게 또 돌 라인 오 정환이 다리가 4개네요 진화했어 오늘 돌 라인 시즌이 몇시죠? 세계 시리즈 중에 두 번째죠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야유회 간다 했다가 막 그거 한 거 기습 돌 라이로 했는데 그때 민규 옷이 예뻤는데 잊을 수 없지 그때 그거 오늘은 그 룰이 또 새롭다고 해요 현재 이곳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니 살인사건 범인은 살인 마피아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용의자이며 살인 마피아의 정체 범행 장소 범행 도구를 추측하여 맞춰야 합니다 화면에 안쪽 쐈어 그래서 여기 누군가가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나쁜 놈 근데 아까 전에 승관이가 나쁘게 산다고 했어 법정에서 보자 법정에서 보자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래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죽이고 온 거지 야 그 순간이네 그 순간이네 그래 3월이면 너가 범인에 흥리를 많아 승관이가 여태까지 너무 페어플레이를 했다고 본인이 좀 이번엔 좀 약간 나쁘게 산다 약간 사악하게 한번 이 콘텐츠를 진행해보겠다고 내가 시민이 됐든 마피아 됐든 그 순간이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만히 벗어볼까? 아미를 벗고 가만히 벗고 가만히 벗고 아 나왔다 아니 뭐 이런 추론을 하는 분위기에서는 피아노가 빠지면 안 되잖아 아 해봐 젓가락 행정음 치는 순간 해봐라 해봐라 어 어렸을까 하고 온 것 같아 지금부터 신문과 추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바로 추측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입장하겠습니다 디노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첫 번째 그만 자 가봅시다 한 명 데리고 가 아 한 명 데리고 가야죠 나랑 신문하고 싶은 사람 거수 야 부승환겠지 첫 번째로 저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일 높이 있는 부승환씨로 할게요 아 그런 줄 알았어 그림 좀 이제 그만하자 너무 겹친다 아니 승관도 나 진짜 핏 좋다 확실히 승관이 비율이 좋아 여기서는 못 얘기해야 돼? 마피아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신문하면 돼 내걸로 죽였지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비명세를 들려도 티 내시면 안 됩니다 저 제대로 들어갑니다 재호는 왜 이렇게 능글맞니? 내 생각에는 오늘 촬영 끝나고 하는 곱창이에요 그럼 또 주러 가 거기다 뭘 치면 이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 거기다 호랑이 한 번만 쳐주면 안 돼? 호랑이 호랑해 이렇게 이 hebt Miami 구만의 아 이 저는 원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벽돌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민규는 마피아니 또? 난 마피아 아닙니다 jer divided Step You는 절대 아닐 거야 그게 없다니까 랜덤이니까 아니 근데 내 촉, 촉이 자식이 만만해 보이네 디노야 너 이랬지? 야 너 마피아 아니지? 가라 곱창 쏘줘 아 서빙이라서 그래서 누가 마피아니? 좀 해봐 봐 얘들아 신문하고 순간이 내려오면 제가 지금 고를 수 있구나 이제 제가 내려오면 X 표시가 돼 있겠네 세모 표시나 이렇게 그럼 쟤를 우리가 신문해야겠네 이래 와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마피아 게임처럼 진행해도 되고 솔직히 어 잠깐만 도겸이 눈동자 살짝 야 내 눈동자가 여기 있었는데 네가 내 눈처럼 봤어? 도겸이 아까 마피아가 일어나세요 할 때 부스럭 부스럭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니 그리고 내가 아까 가면 색깔을 다 봤어 도겸이만 초록색이었어 와 도겸이 웃는 것도 어색해요? 또 왔어 어? 또? 야 야 나 왔다 야 나 아니야 도겸아 나 아니야 도겸아 대박이다 도겸아 서빙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얘야 도겸이 서빙하려고 디저트 미리 준비해놨잖아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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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 거야 도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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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니? 잠깐만 내 한 번 더 말해 잠깐만 아 잠깐만 도겸이 야 잠깐만 그래 얘가 나 피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살피하려는 이도겸 뭐야 왜 뭔 일이야 이도겸 이도겸 문춘이 이도겸 따라와 이도겸 따라와 내 거라고 이거 뭐 뭐 물어볼 건데 어디서 죽였어 죽였다고 어디서 죽였다고 시민을 데려왔을 때 누굴 죽였어 어디서 죽였어 뭐란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 그러면 우리 넷이 이렇게 해? 아니면 더 안 하고? 더 하지 마 난 여기서 우리가 근데 여기서 청년 결핵하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약속해 이거 진짜 대박 다야겠어요 페이팅 진짜 나왔는데 엘베랑 벽돌은 아니야 약속해 다 엑스네 그럼 나 진짜 너 지옥해? 찍어야지 처음에는 난 몰라 아는 게 없어 말해줘? 어 원우가 죽였어 원우가 죽였어 믿든 안 믿든 형의 몫인데 오케이 원우 어디서 죽였어? 원우가 죽였는데 어디서 죽였어? 화장실 화장실이 없는데 알게 저 가면 되는 거죠 겸겸이나 회의실에서 도쿄에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아 화면 화면 골라서 화면 골라서 화면 골라서 가면 안 저 골라요? 엑스야? 왜 저래 쟤 또 뭔데 형 어 아 잘못버렸어 아 아 나 진짜 나 진짜 총이 좋은 거 같아 오늘 왔어? 나 진짜 총이 좋은 거 같아 야 정답 아 오늘은 안 나왔을 텐데 야 도겸이가 너래 범인 누구다? 너래 네가 살인마래 도겸이 형 맞췄다고? 어 살인마래 벌써부터? 도겸아 원우가 맞아? 원우 형 맞긴 해 어떻게 알아 그게? 그니까 마피아는 알잖아 아 네가 마피아야야 도겸이 형도 마피아야 아 네가 마피아라 한 번 해 아 근데 장난 안 치고 도겸이가 좀 의심스럽긴 해 혹시만 하실 거 하세요 하세요 얘기할 게 없네 없는 걸 알고 저는 올라오기 싫었는데 거래 하나만 하실래요? 무슨 거래? 뭐가 나오는지 세모인지 엑스인지 저한테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해드릴게요 정말 시민이어서 맞추고 싶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네네 멤버는 디노는 아니에요 디노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확인했어요 그걸 확인하면 어떡해요? 디노가 자기 입으로 제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니까 그치? 그렇게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라고요 아니면 제가 이따 가서 디노 확인할게 그냥 확인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 있는 판단을 해서 공유해주세요 나도 공유해줄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쿱스 홀 박주 날 껴주던가 뭔데 너는 확신이 없어 지금 아 지금 야 야 아니 뭐야 야 앉을 수 있잖아 아 쌤쌤이 야 이 비좁은 곳에 아니 아니라 난 뭐라고 일단 자리 가봐 자리 가봐 자리 가봐 자리 가봐 나 말해줄게 이게 내 자리야 자리 가보라고 내가 형 옆자리가 내 자리라고 야 이 쌤쌤이네 저거 어떻게 말해 야 이 쌤쌤이네 말해봐 내가 지금 1라운드에 도겸이 회의실 도끼를 뽑았어 근데 세모야 세모야? 그게 도겸이 맞아 아니 도겸만 보지 말고 회의실 도끼도 봐 어차피 하나만 틀리더라도 세모야 그래 회의실 도끼에 도겸이라고? 어 도겸 회의실 도끼가 다 세모였어 근데 우리가 살인자만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잖아 그치 도겸이는 살인자 동그라미고 나 살인자 진짜 아니니까 야 야 쟤 시작됐다 야 나 살인자 아니거든? 회의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 회의실 도끼말고 칼 이런 걸로 할까? 근데 누구는 아 원우가 있구나 어차피 하지만 또 세모가 애매하잖아 정확히 찝어서 확인해야 돼 나 좀 알려줘 나도 좀 와 진짜 섭섭이야 아니야 섭섭해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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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 찝을 수가 없잖아 어쨌든 다 랜덤이니까 아니 나 왜 안 알려주는 건데 이미 그게 짜여져 있어 넌 뭐 했는데? 뭐 뭐 넣었어? 뭐 뭐 넣었어? 원우가 엘리베이터에서 벽돌 다 엑스야? 엑스가 좋아 지금 잘한 거지 엑스가 나오는 게 낫지 벽돌 엘베 빼고 다 조합해서 넣은 다음에 다 쳐내야 될 거 같아 준희 밥은 먹었네? 갑자기 이거 모르겠어 근데 사실 형 신문 든지 앞에 든지 그냥 둘 다 넣어줄 거야 똑똑한 사람한테 어 나는 진짜 시민인데 진짜 시민이야? 그럼 신문 웃으면 더 좋죠 나 진짜 시민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웃겨서 웃는 건데 어 내 웃음을 못 참아 그러면 괜찮아요 난 진짜 시민이야 그러면 더 좋죠 시민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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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어? 네 저는 원우가 엘리베이터에서 조끼로 알겠습니다 나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응 진짜로? 지금 나 앞에서 조심하고 있어서 나 안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 짜여져 있어서 진짜 안 알려주는 거야? 지금 특성에 너 이름을 넣었을 때 세모가 나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솔직히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어서 세모가 나올 수 있어서 세모가 나올 수 있어서 아 잠깐 가주실래요? 지금 얘기 중이죠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잠깐만 저희 둘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도 좀 가주세요 뭐 나왔어? 그렇게 쉽게 얘기해? 첫 판이니까 첫 판이니까 나는 난 다 X 나왔어 뭐뭐 X 나왔어 일단 안 믿을 건데 일단 말해봐 아 안 믿을 거야? 아니 혹시 모르잖아 아 그럼 말 안 해 아 말해줘 그러면 믿을게 짜증말 치는 것이 있잖아 왜냐면 이게 갬플이잖아 맞아 그건 맞아 그래 자 좋게 갈까 오늘 나랑 어떻게 나 믿음직스럽니 혹시 근데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갔다 와서 X인 걸 내가 지금 알고 있거든 같이 맞춰볼래? 그 정도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정한이 형이랑 너가 지금 뭔 거야? 아니 완전 좀 바꿔주겠어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지는 건 좀 불편하지 안 보여줄 거야? 너가 안 보여지면 너무 섭섭할 뻔했다 저 어찌됐든 얘는 아니고 내가 순간일 때 이거 알아보라 했거든 왜냐면 여기에서 도겸이 형보다 이게 맞는 거 같아가지고 이거 알아보면 일단 이것만 또 알아보면 되니까 지금은 형 뭐 나왔어? 어? 뭐 했죠? 그러고 스가 희시해서 맞춰요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말했던 게 세모가 살인마만 틀리고 두 개 다 맞았을 수도 있어 하나 맞아도 세모고 두 개 맞아도 세모니까 진짜 어렵다 하나만 맞아도 세모고 두 개 맞아도 세모니까 아 그럼 모르지 도겸이 살인마만 맞췄을 수도 있어 내가 그러니까 쟤리 죽여보자 그래 날아봐 진짜 미래에 저희의 분위기가 예상이 되네요 조지마 신문실로 입장해주세요 조사라고 한 거예요 조사? 조샤 약간 조지아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모논이 에잉 승관님 뭐 나왔어? X 나왔어? 응? 이거 왔래 X 나왔어? 세모 나왔어 세모 도겸이 어디든 끼고 싶구나 도겸아 지금 나를 다 맞게 그러지마 그러면 나랑 같이 도겸아 그러면 안 몰아 갈 테니까 어떻게 여기 옆에 탈래? 지금 배가 누구 있는 야 그 여유를 별로 안 타고 싶은데 야 저기 범죄자 집단 아니야 범죄자 집단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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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에 가기 싫은데 같이 가자 나는 법정지 법정지 애매해 법정지야 우리 너는 동맹맞은 사람 있어? 승관님한테 신문을 받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지 난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아까 전에 얻은 신뢰성은 없을 수도 있지만 얻은 정보로는 너도 혹시 얘기해줄 수 있니? 아까 전에 네가 할 때는 뭐 나왔는지 누구 걸 확인했는데? 쿱스 일단 네가 한 걸 얘기해줄 수 있어 어 어 일단은 일단은 어 일단은 다음에 밑에 가서 또 얘기해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준 페이셜 도끼 경우 횟수만 줄이면 괜찮지 않나? 협력만 잘하면 가능하지 진화 너무 열심히 했다 쟤 너무 열심히 해 먼저 죽이겠다 그래 다음 이제 살인 리스트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한다 야 너 너무 열심히 해 보이고 욕심 많아 보이면 개심치 너무 열심히 한다 넌 넌 죽었어 너무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하면은 빠르게 죽여줘야지 안 되겠다 서빙 열심히 하네 그냥 너 죽이고 1점 달란다 저번에도 너 죽이고 1점 다는데 나 죽이면 왜 1점 있다? 시민이 1점 있잖아 마피아 마피아 아 내가 마피아라는 가정하에 어 너는 너가 마피아 아니어도 난 너 죽일 거야 왠지 알아? 열심히 하잖아 너 이렇게 노력이 헛되게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죽으면 더 킹 받는 거거든 도겸 신문실로 입장해 주세요 나를 가자고? 아니 나 나 데려가지 않아도 돼 낄 수 없는 자리 계속 끼려 하지마 약간 나도 내가 진짜 아니니까 아까 회의실이랑 저기 도끼 중에 그게 나왔다고 하니까 형이 뭐가 나왔어? 공유를 해서 내가 좀 찾아보자 나에게 지금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시민이라고 진짜로 마피아는 건 절대 아니고 너무 답답한 거 지금 어? 쟤들이 너무 멍텅거리로 모이는 거야 지금 아 그럼 네가 파이프를 한번 알아봐 볼래? 파이프? 엘리베이터에서 파이프로 사람을 죽였다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죽이는 사람은 제일 애매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나마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는 진짜 형 오른쪽이야 진짜로 야 이거는 야 근데 나 빼박이야 빼박 나 그만 하려고 그랬어 애매한 사람 치고 근데 조금이라도 무슨 역할이 있는 건 분명해 시민이 아니야 내가 왜 시민이 아니야 아 춘 신문실로 입장해 주세요 누굴 데꼬 가실 건가 신문실로 입장해 주세요 신문실로 입장해 주세요 아주 좋은 게 떴어요 어 엑스가 떴죠 이제 저를 좀 믿을 수 있겠나요? 그니까 정말 마피아가 아니라면 여기서 큰 소리로 엑스 한번 공유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알게 저 엑스 떴습니다 오 도겸 지목했는데 엑스 떴어요 누가? 도겸 지목했는데 너네 마피아 엑스 떴다고 근데 진실이어도 안 믿고 싶게 얘기하냐 그거를 아무도 믿지 않으면 어떡해? 지금 안 믿는데 이미 뭐라도 정한이 형 뭐 짜고 있지? 짜고는 있어 서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형이 여기서 나에게 도움을 필요하면 나에게 언제든 기대도 돼 알겠어 네 오케이 기대해 근데 나 지금 아까 정한이 형한테 얘기했어 만약에 그 형과 마피아인지 신민인지 상관없어 마피아도 도와주고 도와주는 거 재밌지 않나 그래서 나 이번에 이렇게 해볼 거야 응 어디야? 그렇지 하긴 하고 너네 한 대 분명하는지 아니면 제가 엑스 퀴스 파는 하는 척 하는지 그러니까 하고 있어 내가 서쿠스한테 분명하지 없을 거야 콧구멍 벌렁거린다 아 여기서 나이 지목한다고? 우리 엑스 공유된 거 형 거밖에 없지? 애들이 다 공유할 생각을 안 해 공유를 안 하네? 다 개심쩌요 다 죽여? 어떻게 해? 다 죽여? 오케이 지금 이미 저기로 팀 정해졌고 나도 이도를 다 형 나 안 정해졌어 너 하나 터졌는데 야 법정지 야 법정지 야 너 나 야 울긴놈 한단 말이야 야 울긴놈 한단 말이야 야 울긴놈 한단 말이야 욱갠놈 한단 말이야 야 울긴놈 한단 말이야 이거 하나 말할게 얘들아 이 배에 타고 싶은 사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우리 법정지라서 아무도 안 와 너네 둘이 신임이 영이야 난 진짜 억울하잖아 원래 제일 위험한 데가 앉은 애들하고 얘기했어 그거를 생각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은 돈을 벌어다주게 해서 내 몸을 바쳐서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거를 생각해야 돼 난 바보였어 에스쿱스 면모에서 망치 입은 거야 감사합니다 어떤 거야 형? 나한테 가서 물어보지 나 일단 느끼면 얘는 마피아야 그리고 나는 아닌 거 이미 쳤어 이거는 아주 종환이 형 말 들었어 형 뭐 나왔어? 어? 승났었어? 어 뭐 했지? 그걸 봐 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승났이에서 회의실을 하라고 도겸이 놨어, 도겸이 놨어 그러면 회의실이 많네 아 근데 법정지가 약간 좀 나쁜 매력이 있어서 좀 가고 싶은 느낌 어 약간 나쁜 매력이 있겠네 나쁜 매력이 약간 약간 나쁜 녀석들 같은 느낌 나쁜 녀석들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도겸이는 안 해보는 게 낫겠지? 일단 엑스 나왔다고 했던 게 뭐 있어? 일단 나 엘베의 백돌이 디노 디노와 이겨 그러면 준희 넣어보고 XX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이게 엑스가 살인마피아가 아니라 그냥 마피아 그냥 마피아하면 엑스야 무조건 살인마피아만 이렇게 동그라미 뜨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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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희를 내가 도전해보고 이 좀 협력을 잘해야 저 뭐 그거 할 수 있는데 애들이 다 개인 플레이어 너무 파가 나뉘면 이거 힘든데 오케이 난 이따 이렇게 해볼게 그래 안녕히 계세요 준희 엘베에서 백돌 진짜 대단하다 내가 아까 디노가 얘기했던 거 엑스였잖아 너도 그럼 미끄럽게 해도 공개해 나 아직 안 갔다 왔어 아 그래? 아니 너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나 갔다 와서 공개할게 알고 있는 정보 나도 확실치 않잖아 내가 보인 지금 마피가 아니래 그러면 내가 공개했지 1 디노가 아까 내 엑스라고 했던 정보가 딱 하나만 알고 있었거든 거기에 준희를 대입했는데 그대로 엑스 나왔어 준희 아니야? 준희 그냥 마피아 할 수도 있어 그냥 마피아 할 수도 있어 자아? 어 마피아 아니야? 아니야 절대? 심리야 절대? 절대야 믿어도 돼? 어 정말? 100%야 그러면 내가 지금은 쿱스 형이랑 쿱스 형 팀이 먹으려고 했으니까 나도 형은 팀이 먹지 말고 나랑 있어 내가 따로 형이랑 줄게 나는 아까 스쿱스 정보 줬잖아 도겸이랑 그거 나 그거 확인하고 싶어서 에스쿱스 검사해봤는데 이거 셋 다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쿱스 형 얘기하는 거 확률 높아 맞는 거지 어 형 지금 일단 혼자로 계속 있어 내가 전부 다 줄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오지 엘리베트 칼 보고 싶어 잠깐만 다른 거 해볼게 아 왜냐면 이거 의심한 거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 디노 회의실에서 칼으로 아 이러면 또 외면 아 이러면 형 민기도 공유했어? 안 문다고 잠시만 잠시만 악수 한 번 합시다 네가 먼저 나의 손을 놨어 그거는 약간 방송 때문이지 거친 게 아주 법정 제가 좋아하는 일단 네 정보부터 제공해줘 나는 X가 나왔어 뭐만 나왔어 원이랑 로이랑 권총 근데 그리고 지금 들은 거 있으면 말해줘 중 L의 벽돌을 똑같이 넣어봤는데 X가 떴어 준 L의 벽돌 이건 진짜 확실해?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원호와 가서 확인했는데 준도 X야 살인마가 아닌데 마피아일 수도 있는 거니? 근데 마피아인데 내가 거기 살인마가 아닐 수 있어 나도 약간 없어 마피아 같아 준 X 뭐가 있어 살인마가 아닐 거 같아 살인마피아를 빨리 잡아내는 게 먼저고 그냥 마피아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게임으로 우리가 운전하게 그냥 마피아는 여기에 섞여서 섞여서 그냥 해방 넣는 게 마피아고 결론적으로는 살인마피아를 빨리 잡아 봐야 돼 살인마피아를 찾는 게 제일 베스트야 정답으로 알 수 있으니까 야 저거 있네 마피아를 잡아야 되네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정보를 그냥 여기에서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무기들을 확인하고 아니야? 그때부터 로또가 되면서 누가 맞추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 아니야? 형은 진짜 마피아 아니야? 나 진짜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진짜 그렇게 어색했던 거야 너는 왜 다 나한테 묻는 거야? 형이 어색하긴 했어 나 추워서 그래 넌 나 확인했어? 안구라고 믿고 있어 확인할 수가 없어 여기서 X가 나온 형이 마피아일 수 있어 정보사진이 너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 알려주면 무슨 근데 내가 왔을 때 아까 쿱스 형 얘기하는 거 그중에서 하나 맞는 거 같아 너 갔다 왔어? 세 모 것도 없지? 회의실 세 모 것도 없지? 너 그 왔어 그러면 회의실은 회의실은 조금 맞네 왔어 회의실은 조금 맞네 내가 그 셋 중에 뭐가 맞는지 알려줄게 형이 X만한 거 뭔지 알려줘 너 알려주고 나서 알려줄게 회의실? 아니 근데 쿱스 형 아까 얘기하는 그 셋 중에 하나가 더 회의실이라고 회의실 맞는 거야? 어 빨리 네 거 알려달라고 지금? 지금? 난 말했다 너 이렇게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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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잘못 잡았어 세 명 뜯는 거야 충, 도겸? 야 모노 여기가 전화번호 적혀있는 거야 야 전화번호 적혀있어 야 미안 호랑이 아 귀여워 귀여워 호시 신분실로 입장해주세요 오케이 정환이 형 어 재밌는 그림 하나 만들어볼래? 이 형은 재미없어 보인다 야 이 형은 재미없어 보인다 야 뭐라고? 재밌는 그림 하나 만들어볼까?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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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링크 따라와 내 형 좋은 형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저희가 재밌는 그림 한번 만들어볼게요 뭘 만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저희가 재밌는 그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둘이 있는 그림부터 재밌어 아 그쵸? 자 말씀하시죠 내려가세요 진짜 운발로 때려 맞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베스트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좀 좁혀지긴 해 우리가 시민들끼리 배신만 안 하는데 빨리 뭐라도 물어봐줘요 내려가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줄게요 뭐라도 물어봐달라고 대답해줄게 자 누구야? 뭐가? 범인이 누구야? 아직 몰라 오케이 내려가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단서가 있다니까 말해줄게 내가 좀 더 확실한 거면 물어봐 누구야? 몰라? 내려가라 아 이거 너무 옛날 꽁트인데 아 또 이런 것도 방송국에 나와주지 너무 옛날 꽁트야 괜찮아 괜찮아 야 범인이 누구야? 몰라 가 하하하하 뭐 해본다고 하지 않았어? 뭐지?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잠깐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야 진짜 누군가가 왜 자꾸 교라를 치시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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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호시가 말한 거는 이쪽에서만 말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아니지 일단 내려와봐 마피아가 의심되는데 에스쿱스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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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법정제 법정제 분열? 근데 아까 쿱스 형 누가 확인하지 않았어? 정보를 교라로 주는 거를 마피아는 당연히 거짓말을 칠 수 있지 내가 지금 정보 준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데 난 진짜 거짓말 하나도 없어 아 재밌네요 나 들은 대로 다 줬어 형은 누구 누구한테 들었는데 도경 원우 디노가 말해준 거 저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표정을 봤어요 저거 시작했다 나 저거 노이로제 있잖아 이거 호시 형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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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만 피는 거야 정보만 피는 거야 정보만 피는 거야 하하하하 돌 라이만 되면 저거 하고 싶은 거야 야 도경아 그럼 호시를 빨리 죽이고 좀 재개기 플레이할까? 난 근데 항상 저거 정감이네 진짜로 하하 그래 이거 뭐 정보 금융이니까 내가 봤을 땐 이건 아닌 거 같아 이거 중에서 칼로 한 번 가보고 문의를 원우 엘베가 두 개가 다 엑스니까 오케이 원우 엘베 칼로 가자 원우가 엘베이터에서 칼로 자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아까 정보 들은 거에서 엑스를 하려고 했는데 세모가 뜬 거야? 정보 들은 거랑 완전 다르게 했거든 완전 다르게 아 그래? 야 그러면 누가 진짜 거짓말 찍었다는 건데? 그럼 그냥 세모가 뜬 거 아니야 거기서? 근데 내가 안겹치는 거랬어 근데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거기서도 또 세모가 뜬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네가 마피아를 맞춘 거야 어? 아 잠깐만 그러는데 바보야 과보가 아니라 내가 호시한테 지금 유루를 이해 못 한 거야 아 하나 맞혀도 그거 그래 하나 맞혀도 그거야 야 너는 시민이야 내가 부족한 시민이야 이거 부족한 시민이야 잠깐만 형 봐봐 들어봐 근데 형 그냥 들어봐 여기서 마피아가 X가 나와도 마피아 할 수 있어 저긴 살인마피아만 알려준대 야 우리는 이제 살인마피아를 빨리 찾아내야 돼 이 자리에 앉으려고 봤다가 자리에 왔으니까 돌아갔어 너 나를 못 믿어? 재밌네 누구였는데? 아 안 되지 유미한 건 할까요? 이미 다른 배 타신 분 아니에요? 맞아 맞아 전 배가 없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저는 물 위를 걸어 다녀요 근데 다른 배인데 한 번 배 만났다가 갔어 저는 누구의 동료든 될 수 있어요 아 잠깐만 와 형 이거 와봐 이거 와보라고 야 진짜 와보라고 이거 기포잖아 와봐 와봐 진짜로 아 진짜 이거 아 뭐야 저기 난리 났네 침가려 중 극측에 성공한 시민이 없습니다 문제를 맞힌 사람이 없답니다 지금 들어갈 곳 가자구요 근데 일단 하나만 맞춰서 세모잖아 .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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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밤이 찾아왔을까요? 아니 밤이 찾아오면 안 돼 밤이 찾아오면 안 돼 아니 밤이 찾아오 밤이 찾아오면 안 돼 밤이 찾아오면 안 돼 템스타 아 허샷권 했어 허샷권 했어 지금이라도 배에 탑승 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배에 탑승 가능한가요 혹시? 배에 내려앉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 살아도 같이 살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부터 마키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법정 갑시다! 법정지 렛츠 고! 법정지 렛츠 고! 법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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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니네 느낌들 왔었어야지 나쁜 녀석들이야 우리 어 야 괜찮다 야 갑자기 매력적인데? 아니 아까 처음부터 너무 매력적이었어 하실래요? 하실 거예요? 비밀 탔는데요? 죽이고 시작할까? 아 그래 먼저 죽여 누구든 죽이고 시작해 살인마피아 찾고 시작하자 법정지 약간 나쁜 녀석들 중에 형이 브레인이고 얘가 행동대장 같은 느낌이야 어 행동대장이야 내가 지금 눈빛이 누구 죽였어 주인이 얘가 살인마피아야 내가 봤을 때 눈빛은 나는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재밌고 싶어 그냥 너 지금 충분히 재밌어 어 나 진짜 너무 재밌어 난 네가 죽는 게 제일 재밌긴 한데 사실 시민이 마피아를 죽이면 1점을 따는 거잖아 자 그러면 난 조슈아를 죽일 거야 멋있어 내가 확실하거든 확실해? 확실해? 내가 확실하다고? 이 그림 재밌다 여러분 저는 뭐 일단 그냥 다 까겠습니다 네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 보자 안 돼 안 돼 내가 브레인이다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설명해줄게 그래요 우리는 장소를 회의실로 확정을 냈어 어 우리는 확정을 냈어 근데 장소를 뒤뜰과 칼을 넣고 조슈아를 넣었어 어 근데 세모가 떴어 아 그러면은 맞네 조슈아 맞네 칼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칼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칼은 확인해봤는데 칼은 X야 조슈아네 딱 정리를 하자면 마피아이 조슈아를 죽이고 우리 시민들끼리 1점을 싣다가 갑시다 아 갔어? 어헤 어헤 조슈아야 조슈아를 죽입시다 야 근데 호시야 호시야 너 이렇게까지 까는데 조슈아 살인만이면 아니 내가 죽을게 그러면 여기서 조슈아가 죽었는데 아니면 더 재밌는 거거든 이거는 진짜 재밌는 거야 네가 죽는다고 그러면 다 흔들어 놓은 거야 아 진짜 나 진짜 야 그러면 호시야 너 큰 글이 성공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라운드여서 지금은 가장 의심가는 사람 죽이는 게 맞아 자 우리 깔끔하게 바로 진행합시다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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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했냐면 조슈아 연못 칼을 했어 어 어 너가? 어 내가 했어 조슈아 연못 칼 조슈아 근데 지금 조슈아가 세모나게 조슈아 뒷대 칼이 세모나게 조슈아 뒷대 칼이 세모나게 조슈아 뒷돌이야 오히려 지금 일단 해보자 뭐야 꼬였어 지금 뭐가 꼬였어 어 살짝 꼬였어도 정보가 꼬이기 시작했어 지금 니네 안에 마피아가 있어 지금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 있어 바로 진행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 변론 딱 듣고 정합시다 마지막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아 형 말해주세요 너무 슬프다 근데 나 진짜 시민이고 내가 시민이면 내 말을 믿겠지 난 도겸이 아니면 원우 무슨 근거가 있을까요 이유가 그냥 촉 그냥 촉이야 나 갈게요 죽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저는 명확하게 진 거예요 검거된 조슈아의 정치는 시민입니다 아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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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뭐야 사실 당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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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당황했어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난 표정 그러니까 뭐 고지곳대로 담임이 되고 되냐 모두 고개를 숙여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데 맞게 하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 한 명을 지목하여 처형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들어 살리고자 하는 참가자를 지목하세요 경찰은 고개를 들어 참가자의 정체를 확인하세요 제발 마피아가 안 나와라 처음 봤다 마피아를 잘 찾아야 되고 교란을 잘 줘서 돈을 차지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와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한 시민은 성한입니다 와 나 죽었대? 와 야 잘 가라 일단은 잘 해가지고 나 좀 챙겨줘라 뭐야 이거 내가 슈아 아니 너가 어떻게 세모가 뜬 거야 내가 슈아 형이랑 뒤뜰이랑 진짜 했거든? 너? 야 카리 땜에 너 했어? 너 칼렉스 쳤는데? 너 카리라메 카르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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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형 근데 렌치가 뭐야? 전자렌지 공구 중에 아 렌치 소스 있잖아 렌치 소스 렌치 소스 렌치 소스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 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GO IN